유정복 인천시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개묘년 주요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. 유 시장은 새해 2월 뉴홍콩시티 비전선포식을 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 인천 내항과 수도권 매립지, 강화 남다는 물론 송도 석산과 대우자판 부지 일대까지 40제곱킬로미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2월부터 추진하는 연구 용역을 통해 군구 행정체제 개편안을 선보이고 인천시 신청사는 2025년 착공해 2027년 건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. 유 시장은 인천 상륙작전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기념식을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버금가는 국제적 평화 안보 행사로 격상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유 시장은 인천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버금가는